너무 가벼웠던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만입니다. 저는 지금 9월 24일에 있을 제 첫 번째 콘서트 In My Room 포스터를 촬영하려고 왔는데요. 이번 공연에서는 제가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공간인 제 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해요. 공연에서 처음 들려드리는 커버곡들도 있을 예정이고 기존 곡들 역시 또 색다른 편곡으로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9월 24일 KTN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마련된 제만의 방 많이 기대해주시고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공연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어색하지? 마지막 글 마지막 글자만 한 번 봐주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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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